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아마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회사일 겁니다 블랙록, 블랙스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죠 반도체 사이클이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또 오늘 신문을 보게 되면 AI 거품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지만 랜더 이름들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이렇게 찬반 정부가 교차될 때 이 양반이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입니다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맞네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굴리는 돈이 8조 6,700억 정도를 다루고 며칠 전에 소개했던 블랙스톤이라는 것은 주로 세계 최대의 대체 투자 자산 주식이나 채권 외에 부동산이라는 사모펀드나 이런 다른 데 투자하는 블랙스톤 운용자산은 크게 차이가 나네요 1조 달러 정도입니다 블랙록은 주로 블랙스톤보다 크고 블랙록은 주로 주식, 채권, ETF 등 전통적인 자산을 운영하고 블랙스톤은 주로 대체 투자를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의 CEO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야 귀재들이니까 냄새를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런 모간스탠리의 반도체 급품론 혹은 AI 급품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랙록이 여러분들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가 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손을 잡고 디지털 인프라 사업 특히 전력 인프라 사업 이런 부분에 엄청난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용도는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니까 블랙록이라는 사람들이 투자처를 전기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력 인프라의 투자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양반들이 이 분야를 유망하게 보는가에 대한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 투자 파트너십이고 데이터 센터 건설과 전력 인프라의 양방향 투자를 진행한다 누가?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인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의 힘을 합쳐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40조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핀크는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수조 달러가 들어간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지난 몇 달간 추진해 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AI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는 겁니다 모관 스탠리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는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황 자체가 이제 사이클상 그냥 내려가는 측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절반 이하로 SK하이닉스를 때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정보를 어떻게 보는 거 아냐 그러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는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보는 건 뭡니까? 40조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 균형적이 된 시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돈이 되니까 아랍 에밀레이트 투자를 하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고 AI 기능을 중심으로 전체 제품 라인을 개편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밝게 보고 있다는 거죠 충분한 칩과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없이는 AI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란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거기에 공동의 이익이 일치됐기 때문에 블랙록과 펀드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칩, 반도체 수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런 거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가 보게 되면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난무하더라도 무게 중심을 갖고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젊은 분들처럼 아주 발랄한 그런 정보들은 받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훨씬 더 균형 잡힌 정보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도움을 받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전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전력 여러분들 망하고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들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아서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런 뭐가 있었습니까? 매일 경제신문에 지식포럼에 블랙스톤 세계 최대의 대체 자산 투자 여러분들 CIO 최고 운영 책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념이 담긴 투자가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블랙스톤의 존 글레이 사장 CIO가 전력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좋은 때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좀 불확실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투자할 때 테마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인프라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송배전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가장 강한 신념이 담긴 투자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AI가 거품이 아니고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투자에는 그래서 제가 비중 있게 자주 다루는 겁니다 그냥 뭐 남들이 한 이야기를 그냥 긁어가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폭발이란 것은 AI 거품 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공병호 tv하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찰력이 굉장히 넓어지고 암묵과 시약이 굉장히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예유자금이 좀 있으면 또 돈을 투자하면 돈도 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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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